2반이 무한타입니다. 강하게 때립니다. 잡았어요! 2루수! 2루 거쳐! 1루 갑니다! 1루에 사웃! 김성현의 결정적인 수비가 더블플레이를 만들었습니다. 잘 때렸습니다. 이걸 잡았네요. 2루수 김성현. 1루 송구. 투아웃! 죽었습니다. 들어당겼어요. 유격수 옆 빠집니다. 왼쪽 옆 타! 이용규가 3루 돌아. 홈까지 뜹니다. 홈에서 아웃이에요. 원투에서 때립니다. 김준현 타고 오른쪽에 안타! 2루자까지 홈으로 뜹니다. 뛰어요. 홈에서! 홈에서 아웃입니다. 끌어당깁니다. 3루수 잡았어요. 2루 갑니다. 포스아웃! 1루에서! 1루에서! 2루에서! 이번엔 최종이 수비에서 민납니다. 5-4-3의 더블플레이! 감사합니다.